안녕하세요. 기일지혜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얼마 전부터 실리콘밸리가 아닌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클라우드밸리 또는 클라우드시티라고 불리는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클라우드가 스타트업들의 붐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가 테크 회사를 창업함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팀이나 아니면 인프라를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앱의 유저가 갑자기 많아져도 스케일링을 할 때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스타트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뿐만 아니라 은행, 정부, 대기업들까지도 클라우드와 현재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었거나 아니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GCP라고 불리는 거기에 있는 산하의 모든 프로덕트,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 애널리틱스, AIML, 앤토스 등 전반적인 프로덕트 에리아의 디벨로퍼 스타디지 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디벨로퍼 전략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기 전에는 실리콘밸리 멜로파크 페이스북 본사에서 스타트업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하는 일이 프로덕트 위주라면 페이스북에서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돕는 FB 스타트의 초기 멤버로서 프로그램 벤치마킹,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 데이터 분석, 마케팅, 파트너십 등등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큰 기업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팀원들이. 그래서 몇 천 개의 스타트업들을 관리를 하는 팀원들이 두 명밖에 없어서 진짜 스타트업들,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한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과 달리 저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저는 non-엔지니어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특정한 회사를 목표로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은 IT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몇몇 계실 텐데요. 대학 때는 제가 정확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흰 도화지 같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전공과 상관없이 수업도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듣고 저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색의 물감이 필요한지 어떤 색부터 칠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탐색을 하고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 커리어를 디자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커리어를 디자인해 나갈 때 어떤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를 Design Your Career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소개보다는 제가 원하는 커리어로 어떻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생각을 했고 과정을 밟아왔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네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목표를 정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자. 셋째,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기회를 잡자. 넷째, 네트워킹을 하자. 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나에게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혼자 여행을 하다가 방콕 수완나풍 공항 계양을 담당하신 태국 공항 대표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언을 구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 먼저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던 종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4등분으로 접으시더니 각 칸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우선시하는 것,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요소,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나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빈칸을 채워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부탁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더 분발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장단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IT 기업의 의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에 대한 3 small success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3개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이룰 수 있는 3개의 small success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세부 내용들을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인생의 목표가 확고해야 장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make sense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도움을 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잠깐 부모님을 따라 미국 중부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동양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어디서 왔냐 눈을 위아래로 찢으며 Chinese, Japanese 하면서 물었고 제가 코리안이라고 답하면 그게 어디냐고 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아는 이쪽에 놀이터에서 놀면 안 돼! 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친구들에게는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무슨 오기 같은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 더 알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희망과 가치와 정의가 살아있는 미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도 변화 없는 가치 있는 저의 인생 목표인 것입니다. 인생 목표 그래서 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목표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진짜 이 스몰 석세스가 나의 장기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느냐 평가를 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커리어 전화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하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일을 하면서는 느낀 점과 배운 점 그리고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고 내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 4학년 때 미래 한반도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UN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UN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턴 후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 남아공 UN 대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을 통해 그가 남아공에서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소셜미디어가 2010년 아랍 스프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가 생겨서 리서치를 했고요. 그러다가 실리콘밸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평가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제가 원하는 커리어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아랍 스프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왜 중국, 이란,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페이스북을 센서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하나의 웹사이트가 아닌 세계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알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 서치도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뵙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 긴즈버그 전 미국 대법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독서를 통해 꿈을 형성을 했고 더 많은 독서는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줬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독서와 리서치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참 공감이 갑니다. 저는 독서에서 멈춘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께 링트인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더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온라인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발로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책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없었던 생생한 경험담도 듣고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네트워킹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트워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네트워킹과 인바운드 네트워킹입니다. 아웃바운드 네트워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소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UN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UN에서 일하시는 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소개를 받는 게 아웃바운드 네트워킹입니다. 인바운드 네트워킹은 내 네트워크에 없는 분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건너 건너 아는 사람도 없지만 연락을 하는 것이 인바운드 네트워킹입니다. 제가 한때는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이메일을 한 100개 정도 보냈고 그중에서 한 12분 정도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5분 정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포시즌 소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거는 informal interview informational interview인데 커피 chat 형식으로 15분에서 30분간 간단한 소개 후에 직업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의 경험담을 듣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면접이랑 좀 달리 informal interview, informational interview는 심사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분을 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입니다. 좋은 질문을 때에 맞춰서 여쭤보며 커리어와 경험담을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준비를 잘해서 첫인상을 잘 남기면 원래는 없었던 기회조차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첫 인턴십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이란 한 번만 만나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꾸준히 연락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거를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립니다. 자주. 그리고 구글 얼러츠 구글 얼러츠? 그러니까 구글 얼러츠라는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나 아니면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저에게 이메일을 올 수 있게 설정을 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축하 이메일을 보냅니다. 직업을 찾을 때만 네트워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트워킹은 자기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에 저는 실리콘밸링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일주일에 적어도 세 분께 연락을 하던지 안 그러면 만나자라는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 한 명 그리고 알지만 연락이 뜸했던 분 두 명 이렇게 연락을 취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실리콘밸리 회사 내에서는 런치 룰렛 같이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버디 멘토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를 하고 관심 있는 사내 동아리가 있으면 이메일로 알림 설정을 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회사 안에서만의 네트워킹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 아니면 친구의 친구들 독서 모임 아니면 사교단체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IT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네트워크에 계시진 않지만 제 인생 목표를 위해 꼭 만나 뵙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인바운드 네트워킹을 합니다. 네트워킹에 있어서 중요한 팁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첫째, 인트로 이메일을 잘 써야 합니다. 처음으로 모르는 분께 이메일을 드릴 때는 간단하게 인사, 자기소개, 그리고 관심 분야 왜 연락을 드렸는지 이메일에 간단 명료하게 써서 보내야 합니다. 2010년에 제가 보냈던 이메일 본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이 이메일을 시작으로 인포메이셔널 인터뷰, 그리고 인턴 기회가 왔기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인사로 시작을 해서 제 소개를 하고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호텔 경영에 대해 관심이 있고 더 배우고 싶다.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전공뿐만 아니라 커리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포시즌에 연락드린 것은 hospitality industry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서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라고 보냈네요. 둘째, elevator pitch.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 또 내 관심사에 대해 30초 안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을 직접 써서 녹음을 해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만나 뵐 분에 대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 사전 조사 및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프로그램이나 친구들을 통한 만남이 아니고 내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킹을 통해 먼저 연락을 드렸더라면 사전 조사 및 좋은 질문은 필수입니다. 이제 넷째, 네트워킹을 통해 직접 만나 뵙거나 화상으로 전화 통화를 했으면 감사하다는 이메일은 보내는 게 좋겠죠. 그분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주셨으니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어를 위해서 이제 제가 네트워킹 전화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누굴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생생히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누구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뭘 배웠고 대화를 통해서 뭘 느꼈는지 적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커리어를 디자인해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달리 공채 같은 시스템이 없어서 대학 때도 그렇고 현재 회사 상사분들도 네트워킹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미 말씀해 드렸던 팁을 몇 가지 공유를 해보자면 첫째,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A4 형제를 4등분을 해서 이제 네 가지 나와 있는 부분을 쓰시는 게 좋겠죠. 이제 두 번째 목표를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어라. 커리어 저널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고 장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쓰고 일기 형식으로 일하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은 무엇이었고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내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에 대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리서치를 하고 기회를 꼭 잡아라.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리서치를 하자. 이제 네 번째 네트워킹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인트로 이메일 엘리베이터 피치 사전 조사 및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감사 이메일이나 직접 손으로 쓴 카드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저널 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하기 전에는 호텔 마케팅, 인사관리, M&A, 광고 어카운트 익세키립, 유엔기구 등 지그재그로 꿈과 적성을 찾아서 산만리 과정을 거쳤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찾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돌아가는 여유 속에 나의 커리어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바람은 더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가 돼서 한국을 빛내고 더 발전된 한국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